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그룹바이존 하이트 속성 그리고 그룹바이존 메시지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을 사용하면 그룹핑 영역의 높이를 지정하고 그룹핑 영역에 표시할 메시지를 직접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룹바이존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그룹바이존 하이트 속성으로 높이, 그리고 그룹바이존 메시지 속성으로 메시지를 직접 정의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그룹바이존 속성 값이 트루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헤더 드래깅을 통해 그룹핑이 가능합니다. 그룹바이존 하이트 속성 값을 80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기본 값은 50픽셀입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그룹핑 영역의 높이가 50픽셀에서 80픽셀로 늘어납니다. 그룹바이존 메시지 속성 값을 드래그 헤더스 히어로 지정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룹핑 영역의 정의한 메시지가 표시되고, 그룹핑을 수행하면 사라집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